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요. 짜자잔! 펜더에서 나온 기타 케이블입니다. 옹브레 인스트루먼트 실버 스모크의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버전이에요. 지금 3m짜리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디자인이 진짜 굉장히 모던하게 나온 그런 스트랩입니다. 플레이어 플러그 피니쉬의 커스텀 그라데이션 컬러 처리가 된 바렐이 눈에 띄는 디자인이고요. 좀 뭔가 연주를 할 때 악기를 좀 더욱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쉴딩이 굉장히 경고하게 되어 있어서 잡음은 물론 그리고 물리적인 데미지를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뭔가 막 사용하기에도 좋고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는 그런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옹브레 시리즈, 모던한 디자인으로서 우선 이목에 딱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뭔가 케이블 구하실 때 요즘에는 디자인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기분 좋은 가격 지금 3만 9천원에 상점이 되어 있네요. 펜더 기타 케이블, 옹브레 인스트루먼트, 실버 스모크 기타 케이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와주세요! 안녕!